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좀 분위기를 세신해 가지고 제가 펴낸 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둑놈들이란 책이 1월 달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 제목은 이제 집사람이 정한 겁니다. 집사람이 정했는데 판매 상황은 뭐 그냥 뭐 그럭저럭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을 정도구나 하는 정도로 그렇게 팔렸습니다. 도둑놈들 이런 책 낼 때 뭐 이런 제목을 붙이는 거가 좀 위협적이지 않습니까 용기가 필요했죠. 제가 이육체적 용기를 감내하는 것은 참 보수적이지만 정신적으로 이렇게 지적으로 도전하거나 이런 부분은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책을 펴내는 것 자체가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 다수가 믿지 않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이름 다수 가운데서는 이미 권력을 정확한 기득권층들이 뭡니까 보고 싶지 않고 믿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실을 깨부수는 그런 사실과 진실을 닮은 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렸죠. 이 책을 여러분들 이 펴냈습니다. 펴냈는데 이게 총론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둑놈들 가운데서 이게 일본이 총론인데 맨 처음 낸 척입니다. 6개월이 흘렸지만 여러분 결론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선거를 어떻게 훔쳤나요 대한민국 선거는 특정 정치 세력과 야합한 선거관리위원회가 표를 만들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해왔고 그렇게 해온 지가 7번이나 됐다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름 8번째인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개봉박두다 이야기죠. 7번을 조작했는데 8번째 조작 안 하겠느냐 그거는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왜? 선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의문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그냥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게 될까 그렇게 의문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단정적인 표현을 제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 강서구청장 선거도 사전투표가 있네? 강서구청장 선거도 사전투표가 있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1년 만에 치러진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를 그렇게 조작할 수 있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권력이 바뀌고 1년이 지났으면 그야말로 권력의 서슬포럼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시점인데 그 선거에서 큰 실익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울산 남구 나의 기초위원 선거를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데도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자로 만들 수 있겠느냐 조작값을 15% 사용해가지고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치고 그게 윤석열 정부와에서 1년 만에 치러진 2020년 4월 5일 보궐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사기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허당이나 바보 천치나 뭡니까 그냥 머저리로 보는 겁니다. 권력이 바뀌어가지고 1년이 이럼 채 안 됐는데 그때도 선거를 완전히 뭡니까 조작을 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당선자와 낙선자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보 천치 같은 국민의힘은 아무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선거도 여러분들 사전투표가 있으니까 그 좋은 사전투표가 있네. 투표 용지에다 qr코드 꼭 여러분들 인시하고 투표지 분리기 돌릴 테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들 맞추고 난 다음에 제가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 나무라실 분도 있겠지만 나라가 골로 가도 아무 신기한 게 아닌 겁니다. 너무나 정상적인 일인 겁니다. 어렵게 얻은 자유를 그냥 그러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 가치를. 되지 않게 진주를 주더라도 가치를 모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어떻게 여러분들 손에 들어오게 됐는지 참정권이 어떻게 우리가 확보하게 됐는지를 그리고 참정권을 박탈당했을 때 자식들과 여러분들 노예 상태에 어떻게 빠지는 것을 그거를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줘도 뭡니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를 조작한 것은 아주 우리에게 여러분들 예고편입니다. 그렇게 뭡니까 선거를 까발겨 가지고 선거에서 어떤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사전투표가 완전히 뭡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이 먼저 운동장정돼 있다는 것을 공지의 사실이 돼서 완전히 확산되는데 불구하고 어떤 종류의 그것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윤석열이라는 사람하고 여러분들 여상이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 누가 당선되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도둑놈들 알파가 당선되니 도둑놈들 베타가 당선되니 알아서 하겠죠. 지금 벌써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 이 책의 서문을 보시게 되면 이 서문을 보시게 되면 이 프로로그가 사람들이 하도 믿지 않기 때문에 선거 사기가 사실인가 100% 사실이고 1000% 사실이고 10,000%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너무나 애통하게 이렇게 외치는 공병원한 사람이 보기에는 선거 사기가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현재 진행입니다. 이 책은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다는 관점에서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여러분들 이 도둑놈들이란 제목을 붙일 정도가 되면 지금의 이런 보통 명사지만 책을 쓰는 작가 입장에서는 대단한 용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도둑놈들이란 거죠. 그런데 그 도둑질이 끝날 줄을 모른다. 그 도둑질이 여러분들 노력하면 도둑질이 알려지면 도둑질하는 놈들도 좀 조심하고 도둑질을 해서 피해를 보는 놈들도 좀 조심할 줄 아는데 도둑질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기가 쳐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수준인 겁니다. 아니 도둑질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더 이상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상시하게 도둑질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까발겠는데 도둑질로서 피해를 보는 놈들도 다 입을 다물고 도둑질인지 아닌지를 판결하는 놈들은 다 도둑질이 없다고 깔아뭉개고 도둑질에 관여한 놈들은 뭡니까 더 용기를 얻어 가지고 뭐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교육감선거에서 무려 조작값 35버션을 적용해 가지고 우파교육감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당당 30자증을 도둑질할 정도니까 이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사는지가 선거사기가 알려지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책을 통해가 다 까발겨졌는데 이거를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당한 놈도 입 다물고 있고 선거사기를 여러분들 다 감시 감독해야 될 가장 높은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도 문선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 여러분들은 뭡니까 선거사기 치는 놈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것들은 머저리다 저것들은 꼼짝할 수 없다 계속 하자 그래서 여러분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 야무지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공정할 거다 어떻게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우리의 책무다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무관심과 은폐가 대시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성과 양심이 마비된 사임처럼 보인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법적으로 사망상태에 놓여 있다 신임 대통령도 공동체 흥망과 관련된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애써 외면한 모습이 영역하다 무슨 말 못할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대통령이 수행해야 될 중요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틀린 말이 있습니까 하나도 틀린 말이 없고 첫 번째 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이야기했네요 선거 사기범들은 우리가 그토록 손가락질한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인간이 아니라고 본다 조선은 무너지기 직전의 나라였지만 대한민국처럼 멀쩡한 국가체제를 무너뜨릴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짐승이나 가축이라면 모를까 인간이라면 이 같은 사악함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덕이 부정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은폐의 사회적 비용과 개인적 비용은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온 겁니다 이게 도둑놈들 1권의 서문입니다 서문은 대개 작가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쓰는 글인데 저는 이제 책을 비교적 좀 많이 쓴 작가지만 책을 쓸 때는 맨 먼저 서문을 쓰죠 서문을 쓰면은 글의 천체 얼개나 이런 부분들이 다 딱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전체가 얼마가 되고 책이 어느 정도 분량이 나올 것이란 걸 다 자기가 장악한 상태 되게 이제 글을 써나가죠 이게 이제 결론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이게 이제 제목만 보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1장 선거사기 1장 1부 선거사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선거사기 어떻게 했나 사전투표 조작 어떻게 발각했나 제2장 전산조작 전산조작을 어떻게 찾아냈나 전산조작을 어떻게 증명했나 제3장 3구 대통령 선거와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3구 대통령 선거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2022년 여기 나오네요 3구 대선 전국 차원 사전투표 조작 230만 표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4장 4.15 총선 선거사기종합시회터와 같은 선거 화끈하게 여러분들 표 도독질한 선거 4.15 총선을 어떻게 조작했을까 제5장 2017년 대선부터 모든 공직선거를 조작하다 5장 1부 2017년 대선 선거사기 개시 2018년 지방선거 과감한 조작 2020년도 총선 총선 화끈한 조작 과감한 조작보다 화끈한 조작이 더 커져 2021년 보궐선거 그럼에도 조작 여러분들 왜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2021년도 4.7 보궐선거는 서울시장 보궐선거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동시에 이루지죠 그때는 이제 박원순 씨하고 오구돈 씨가 성추행사건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보궐선거에서 그런데 이제 보궐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보궐선거를 해가지고 당선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서초구에서만 서울시장선거 1만 5천표 조작 서울시장 보궐선거 37만 8천9백표 조작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 2016년 공정선거 2016년에도 몇 군데 선거국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대체로 정당 차원의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없었던 거죠 2016년 선거가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이 내용이 도독놈들 1권 올해 1월 달에 선을 보인 선거 어떻게 훔쳤나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의 첫 번째 책입니다 여러분 이제 너무나 다양한 세상이고 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좀 진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살아가는 것도 좀 진지해야 되고 타인을 대할 때도 좀 진지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직업을 여러분들 대할 때도 좀 진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뻥튀기 하지 말고 좀 자분하게 진지하게 성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여러분들 부정선거 의혹과 의심이 불거져 나와가지고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좀 진지하게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럽나 사실이 뭔가 진실이 뭔가 이렇게 좀 진지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무슨 신도 되지 않고 무슨 절대자도 아닌데 선거 부정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 초기부터 입 닥치고 부정선거 없다 얼마나 여러분들 거만하고 교만하고 불성실한 태도입니까 젊으나 늙으나 그런 태도를 보였지 않습니까 조갑제 씨 보인 태도 보시기 바랍니다 정규제 씨 보인 태도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신문기자로 평생 사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야기죠 입 닥치고 부정선거 없다고 뭡니까 외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댐댐이를 그대로 드러낸 거지 않습니까 나이가 젊은 이준석과 여러분들 하태경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익이 없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거죠 진지하게 뭘 접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있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을 그렇게 뭐죠 불성실하게 그냥 결론부터 내리고 접근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일장 보시게 되면 선거사기에 여러분 작가들은 대부분 이렇게 글을 쓸 때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장 시작할 때 일장 제목 밑에 이게 압축적인 표현을 씁니다 일장을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여러분 담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딱 보시게 되면 그냥 1분만에 저 양반이 발각해낸 게 뭐다 이게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뭡니까 대한민국 선거사기의 핵심은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다 그럼 득표수를 누가 조작합니까 대한민국의 이름덕 공직선거에서 선거관리를 누가 담당합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겁니다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누가 관리합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겁니다 선거사기의 핵심은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딱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는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인 겁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득표수 조작인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사실과 진실이라는 것은 이렇게 명료합니다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근거가 되는 후보가 얻은 득표수에 손을 대는 것이야말로 선거사기의 본질이다 투표 개표 등 선거 절차 가운데 어떤 부정행위를 행하였던지 간에 계속 그 모든 행위는 후보별 득표수에 고스란히 흔적과 점검을 남기게 된다 서버를 교체해 가지고 검찰이나 경찰이 포렌식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실물로 된 투표지를 다 소각 파쇄하더라도 지울 수 없는 것이 후보의 득표수입니다 그것은 선관위도 갖고 있고 제야 전문가도 갖고 있고 저도 갖고 있는 겁니다 선거별로 선거구별로 후보가 몇 표를 얻었는지를 득표수 자료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건 파묻을 수도 없고 그건 소각할 수도 없고 그건 파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후보가 받은 득표수입니다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선관위가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선관위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고 제야 전문가도 갖고 있고 대부분의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 헌신해온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정거가 인멸된 게 전혀 아닙니다 정거를 여러분들 인멸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선거 사기의 핵심은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다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한 기준이나 근거가 되는 후보가 얻은 득표수에 조작하는 것 손을 대는 것이야말로 선거 사기의 본질이자 핵심이다 제가 글을 썼지만 요약을 아주 잘했네요 오래간만에 방송 준비하면 처음 다시 읽어보는 겁니다 한 8개월 전에 썼던 책을 이게 여러분의 핵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일장 시작할 때 이렇게 큼직하게 딱 여러분들 하단에 편집하시는 분이 책을 참 잘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정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법관들이 협조를 하다가 다 해결하고 윤 대통령도 침묵을 하고 여권도 다 침묵하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사람들 생각대로 끝났습니다 선관위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좀 찜찜한 거 좀 뭐 화장실 갔다 나온 다음에도 여러분들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본인들이 조작한 득표수가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부정선거는 궁극적으로 끼리끼리 해 먹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리고 여러분 선거 사기를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칠 수가 있으면 국민들을 수탈하는 겁니다 끼리끼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약탈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국민들을 약탈하고 수탈하기 위해서는 외세와 여러분 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외세는 중국 공상당이 되겠죠 그게 친중국가로 가는 겁니다 중국인의 발바닥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종전선언도 필요한 거고 편화협전도 필요한 거고 주한미군도 철수시키는 거고 그렇게 다 통하는 그래서 역사도 뒤에 없는 겁니다 홍범도가 최고고 윤희상이가 최고고 그렇게 이러면 다 해 먹는 겁니다 싫은 사람들은 나가라 이야기입니다 우리끼리 해 먹을 테니까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숨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제도는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부정선거 세력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그냥 국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 선거 사기의 핵심이자 본질이자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싫은 놈들은 나가고 침묵하는 놈들은 사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8년 지방선거는 미국에 로비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바로 선거 임박해 가지고 북미 싱가포르 회담이 트럼프하고 여러분들 김정은 사이에 있었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선거를 장악할 수 있는 여론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선거를 조작하더라도 국민들이 다 그냥 체내가 돼 가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2018년도에 서초구청장 성함이 조은이실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되셨죠 서초구청장을 제외하고 다 뭡니까 조작을 해 가지고 24대 1이 된 겁니다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역구 의원은 100석 가운데 아마 60 뭐 60 한 뭐 6석인가를 민주당이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오세훈 씨가 여러분 서울시장에 들어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100석 가운데 여러분들 96석을 지역구를 더불 민주당 광역 서울시 광역 의원이 된 겁니다 기초의원도 다 조작한 겁니다 구청장 선거만 조작한 게 아니고 시도지사 선거 시장 선거 구청장 선거 다 뭡니까 그냥 조작을 하면 되니까 24대 1이 된 겁니다 2022년 전국 동시지방선거도 조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거나 한 달에 안 됐으니까 눈치를 좀 본 거죠 그렇게 17대 8이 된 겁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여러분들 서초구에서 저 강남구에서 민주당 민주당 구청장이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 가지고 다 같은 동네 사람들 다 심어 준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 서울구청장 가운데 호남 출신들 보시기 바랍니다 25개의 이름 가운데 한 20개 정도일 겁니다 종로구 전남곡성, 용산구 전남순천, 성동구 전남여수, 광진구 전남장성, 동대문구 전남나주, 중남구 전남당양, 성북구 전북정업, 강북구 광주광역시, 도봉구 전북정업, 노원구 전남고흥, 은평구 전남영암, 서대문구 전남장흥, 양천구 전남당양, 영등포광주광역시, 동작구 전남강진, 관악구 전남완도, 강남구 전남순천, 광동구 전북정업, 서초구 경북청송, 중구 인천, 마포구 전북고창, 구로구 경북, 군청구 서울 한 20군데 정도 호남 출신들이 다 차지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끼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옳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호남권 출신들 두 개 이름 도하고 한 개 광역시 출신들이 서울구청장 선거 25개 자리에 20개 이상을 차지하냐 이야기죠 이렇게 뭡니까?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국가를 완전히 뭡니까? 그냥 장악하는 겁니다 이제 총칼을 가지고 장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를 장악하게 되면 국가를 통째로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결국 득표수를 조작한 건데 득표수를 조작할 전체 선거 시나리오를 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 선거 시나리오를 각 정당의 선거대책본부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겉으로 알려진 거는 이제 4.15 총선 같은 경우는 양정철 씨죠 양정철 은퇴한다고? 글쎄 그게 가능한 일일까? 선거 절도한 사람 아닌가? 4.15 총선 이후 기섭 인터뷰에서 파르르 살이 떨리는 양정철 입이 덜덜덜 떨렸지 않습니까? 국민이 너무 두렵습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입술이 파르르 떨림 살 떨림 민주당 압성대의 양정철 인터뷰 월드올TV 2020 범죄자들이 대부분 그런 언어 표현 외에 이렇게 비언어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깊숙이 관여했겠죠 4.15 총선에 부정선거 시나리오를 짜는데 그 다음 실무 쪽에는 이건영 씨가 큰 역할을 한 거고 이 본문이 나오네요 두 사람은 이른바 5인 TF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최재성 전략기획자문위원장 등을 통해 민주당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만들었다 일사불란한 부정선거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그 다음날 이런 보정값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4월 16일 이건영 페이스북 이런 보정값이 잠시 올렸다 내린 거 아닙니까? 이 보정값대로 득표수를 뭐죠? 수정하는 그런 광역별 판세의 사전투표 보정값 이렇게 제가 예상했던 대로 됐는데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영 4월 16일 오전 8.30분 얼마나 여러분들 강력했겠어요? 선거 막판에 이러저러한 괴문서들이 돌아다녔는데 실제 우리당 전략기획파트의 예측은 이랬습니다 제가 자랑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 민심을 잘 읽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국민의 선택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도독질을 했으니까 두렵게 느껴지겠죠 표도독질을 했으니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중간급유를 받아 연로를 가득 채우고 다시 길을 났습니다 국민과 더불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다운 나라에 좀 더 다가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쓰이는 보정값을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선거를 만들어낸 거죠 이 양반들하고 이 양반들이 이겼습니다 대법관들이 다 깔아뭉겼기 때문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당이 다 침묵하고 심지어 정치적으로 크게 부채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다 이렇게 침묵하신 거 되니까 양정철 네가 이겼다 양정철 네가 이겼고 이건영이 네가 이겼고 더불당이 이겼다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밝혀질 가능성이 점점 옅어지니까 너희들이 다 이겼다 그냥 너희들끼리 해먹어라 나라를 더불당이 그냥 뭐 윤석열이 다음에 뭡니까 장기집권해가 한 50년 끌어먹어라 그래서 나라 빚을 만조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그냥 유민이 돼가 세계를 떠돌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부당하고 불법적이고 이렇게 부정의하고 이렇게 염치없는 일에 대해서 두더지처럼 다 이러면 숨을 가는 한국의 식자층이나 지도층이나 국민들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뭐 안 죽을 만큼 뭐죠 고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들이 해결을 못하면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 이상 여러분들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뱃속까지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다 파헤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문제를 대한민국 구성원들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 최초의 여러분들 뭐죠 비용 청구서가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일 겁니다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름 청구서가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이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청구서가 클라이맥스겠죠 2027년도 대통령선거 청구서가 되겠죠 그 다음은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저는 기회가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선거를 만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